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하고 찬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쉬는데 오늘 같은 날. 하여튼 정신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쉬고 노 데일도 하루를 또 시작해야겠죠. 계속 갑니다. 꾸준하게 공부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방송도 하고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중간에 쉬고 말하면 페이스를 잃더라고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안 그렇나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다가 아침에 또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일하기 싫고. 노는 것도 적당히 놀고 쉬야지. 너무 많이 놀면 특히 일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계속 놀다가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리듬이 그냥 붕괴됩니다. 붕괴. 적당이시고 적당하게 긴장감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쉬더라도 좀 효율성 있게 그렇게 쉬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잖아요. 그럼 가까운 분들한테 최소한 전화 한 통 하세요. 전화 한 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전화를 하는 게 좋다. 안부 인사하고 목소리 듣고 하는데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항상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가로고 메시지 보내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텍스트 방식보다는 그래도 보이스가 좋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사람과 애정이 담긴 그런 목소리로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멘트들을 많이 나눠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꼭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 지인분들, 부모님 많잖아요. 하여튼 꼭 안부 인사 전화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그럴 때 쓰여야지. 빼면 뭐 이렇게 검색하거나 무슨 뭐야. 유튜브 본다고 그런 때 쓰라는 게 아니죠. 알겠죠? 또 삼성의 이야기도 잠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들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에서 그 지난 7월부터죠. 석 달 연속 이 팔자에 나서면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기간 애들, 기간 투자들 기간 애들이 국내 반도체 투탑 삼성과 하이닉스는 사들였어요. 아이러니하게 기간 애들이 사들였다. 누구 샀냐?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샀다는 거죠.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비중 확대요. 내놓고 있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연말에 산타랠리를 보일 수 있다. 산타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산타 왔으면 좋겠네. 산타랠리를 쓰다. 29일에 보면 기간 애들이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990억을 팔았답니다. 규모 자체는 줄었는데 지난 7월하고 8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매도세를 유지를 했어요. 다만 기간 애들이 증시를 떠나는 와중에도 하이닉스 3449억, 삼성전자 1300억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샀다. 이 기간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섹전자를 대량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외국인은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삼성전자를 8734억이나 사들였어요. 8734억 많이 샀으니까 이 매수 규모로 보니까 압도적인 1위예요. 1위고 반년에 개미들은 6만 전자를 이렇게 꾸준하게 덜어내고 있더라. 개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 1조 한 106억 정도를 이제 승매도한 거로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고 기간에 더해서 외국인도 삼성전자의 러브컬을 현재 보내고 있으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주가는 다소 약간 엇갈린 흐름을 보입니다. 엇갈린 흐름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5,650억 정도를 팔았어요. 팔면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 같은 기간에 하이닉스는 5.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은 2.2%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91.2포인트 빠진 걸 감안하면은 삼성의 선방이 두드려진다는데 삼성은 이달 첫달 6% 때 급등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단숨에 7만 전자를 회복했고 이달 4일에 장중에 7만 2천 9백원까지 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이 긴축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 롱과 롱 이어지지 않겠냐 그럼 우려가 커지다 보니 증시 전반이 좀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고 삼성도 결국은 6만 전자를 횡복하더라. 계속 횡복하더라. 증권가에서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그 비중 확대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이제 반도체 섹터 이슈보다는 금리 상승 우려 이 금리 상승 우려 등 외부에 인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유인데요. 또 4분기부터 이 4분기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 개선과 이 가격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죠. 치민숙 연구원이 그러네요. 간트 연구원인데 이제부터는 매분기 EPS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아닌 메모리 턴 아라운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메모리 턴 아라운드에 집중할 시기다. 현재 주가 조정은 매수 타이밍이다. 조정이 결국 매수 타이밍이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쾌하게 조정. 지금 조정 받잖아요.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 그럼 KB에서는 뭐라고 하냐. KB 증권에서는 최근에 1년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한 3조원 정도 이 규모에 누적된 재고 평가 손실은 이르면 3분기부터 순차 환입이 예상이 돼서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분기 디램과 랜드 가격은 2년 만에 동시 상승이 전망됩니다. 동시 상승이 전망이 돼가지고 향후 실적 추정 시 상향의 집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용할 것이다. 4분기가 중요해요. 4분기. 내가 전전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4분기에는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디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뭔가 가격에 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주가도 상승합니다. 디램 값도 상승할 테고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 실적이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주니까 외인들도 아주 화끈하게 매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하여튼 천천히 저랑 같이 그냥 구주사모 실천하면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희망을 갖고 갑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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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